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시아 왕의 개혁에 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아 왕의 결단과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또 성전을 개혁하며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순종과 헌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배울 주제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와 에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언약책을 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기로 한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해계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이고 지도자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본문의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도 소망을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 하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요시아 왕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부터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로 새롭게 맹세한 자들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을 위해 섬기동 우상이 있다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로 이끈 거짓 제사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져야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요시아처럼 성전 안에 남창들과 아세라 숭배하는 것을 제거하듯 우리도 영적 순결을 위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은 돈이 될 수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나 가족,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든 금송아지를 태우고 갈아서 없앴던 것처럼 요시아가 선조들이 세운 우상을 태우고 갈아서 묘지에 뿌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성경은 우상을 철저히 태우고 없애야 합니다 올 하루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생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요시아 왕은 유다의 각 성읍에 나가 있는 모든 제사장을 에루삼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유다 북경 경계인 개바에서부터 남쪽 경계인 부일세바까지 이르기까지 퍼져있는 산당을 더럽히고 헐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아는 개혁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하고 성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아는 온전한 종교계획을 추구했기에 솔로몬 시대부터 당시까지 내려온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상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종교계획을 시도했지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요시아는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종교계획을 시도하면서도 실패한 것과 달리 유다의 온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던 산당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상을 제거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무상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등대어갔습니다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무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요시아 왕의 개혁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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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